히즐뱅덱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제가 만든 히즐뱅덱 보시면 아까 그 덱이 얼마나 셌지 아실 겁니다 알게되실 거에요 아 그 덱이 좋은 덱이었구나 이 덱은 거의 운에 의지하는 운에 의지하는 덱이거든요 늑대 죽군 세우고 다음 사쿠니까 사쿠에 동전 쓰면 치유로봇 가능하고 4코에 카드 한 장이 더 나오면 6이니까 상관은 아직이고 아 뭐 카드가 나와야겠네 들어오나 봐야겠는데 아 이러면 죽군이 무엇인가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거기서 알아키르단 갭 터졌네 말도 안 돼 얘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아직 몰라 해봐야지 알죠 아 이거 뭐 나갈 게 없는데 근데 일단 건폭으로 이거나 이거나 죽겠고 6 데미지야 아 선두로 했어야 했는데 방패병 어차피 약간 좀 거윽스럽기 때문에 괜찮아요 명치 좀 털려도 돼 10 데미지죠 뭐야 아 이거 더 세졌잖아 건폭으로 이것도 죽였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기요 아 도착 student 어이 Nate 아 잠깐만 어이 재수가 재수 없을라 이렇게도 죄수 없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